안녕하세요 이장입니다 제가 청구로에 갔다가 나오는 길에 동호 대결 동호 최고인가요 이게? 특이한 곳을 이렇게 안내를 하네요 우와 공기를 처음 가본거 같네 1km 앞 압구정역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320m 앞 좌회전입니다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야될 것 같습니다 우와 날리다 도로 교통정보를 반영하여 올림픽대로 소래로 경로로 안내합니다 전방 1.5km까지 15분 가량 정체가 예상됩니다 500m 앞 압구정력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320m 앞 좌회전입니다 300m 앞 압구정력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320m 앞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320m 앞 좌회전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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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좌회전 questão ga 조회전 drive имо